오빠, 진짜 나 대본 리딩 때 처음 봤잖아. 깜짝 놀랐어, 오빠. 너무 눈코입이 커가지고. 놀리는 거야? 아니요. 놀리는 거야? 아니요. 근데 오빠 그랬잖아. 오빠가 왜 그랬어? 리딩할 때 딱 들어올 때 딱 결혼해야겠다 했다며. 결혼해야겠다 했다며. 오, 진짜? 한 번도 안 본 상태였는데 리딩하는 날 처음 만났어요. 근데 오빠 이제 나중에 하는 게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어, 쟤랑 결혼해야겠다 그랬대요. 배우분들 리딩할 때 좀 많이 차려입고 가셔야 되겠네. 리딩이 중요하네. 그럴 수 있기로 가야 되겠네.